나 오빠 좋아해 아 니가 왜 날 좋아해? 뭘 자존심도 없냐? 대놓고 나 좋다고 쫓아다니면은 사귀는 사이에 그게 뭐 대수야? 뭐든지 그렇게 따지게 좋아요?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 이름이 남경화 아닙니까? 라틴 데스 차차차 룸머를 강의한 찬스 강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니? 지니에서 디자이너를 충원하네? 거기 다니게 되면 여자신의 회사랑 경쟁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돼 대책을 아니면 내 아들 그대로 뺏기고 만지 안 된다고 윤호야 끝까지 니가 내 말을 안 들어? 이봐 아주머니가 뭔데 우리 아가씨한테 반말을 명령해요